9번입니다. 함수의 연속에 대한 성질. 그걸 묻는 문제죠. fx가 지금 0에서 누가 봐도 불연속 함수로 주어졌는데 또 다른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주어졌네요. 이렇게 함수 어쩌고 나왔는데 식이 복잡해 보인다.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 보세요. 그런데 얘가 불연속일 수 있는 것은 fx가 0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더하기 a 한 다음에 제곱해도 얘도 0에서만 불연속일 수가 있겠죠. 후보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연속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g에다가 0 마이너스 극한값 취한 것하고 g에 0하고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0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은 우변은 0 들어갔을 때 얘 그냥 3이에요. 그래서 3 더하기 a의 제곱이다. 이거 제곱해가지고 2차식 세울 필요 없고요. 제곱해서 갔다는 것은 값이 그냥 아예 갔거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갔다 이런 상황이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는 우변이 그냥 3 더하기 a 이렇게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a가 되고요. 여기 2분의 1이니까 3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. 그래서 2 나눠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5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10번 도형 문제입니다. 도형 문제는 문제가 짧든 길든 쉽든 어렵든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한 번에 쫙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에요. 이걸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고 보자마자 반지름이 3이네. 이거 숫자 이용해서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싸인 법칙 이용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라고 했어. 오케이 넓이 공식도 떠오르고 수선의 발 내린다. 이것도 있겠죠. 자 가 조건 보면 3sin a는 2sin b. 자 이거는 sin a 이쪽으로 넘기고 sin b 이쪽으로 넘기면 그냥 싸인 법칙 그대로잖아. 그치? 그리고 이 sin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마주보고 있는 변 싸인 법칙이 대각과 대변 세트니까 그 대변의 길이비를 준다는 거. 아 sin a가 2고 sin b가 3이면 되겠구나. 근데 각의 sin 값의 b는 결정이 되지만 변의 길이는 이제 닮음이 되면서 큰 삼각형일 수도 있고 작은 삼각형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숫자가 결정은 안 됩니다. 근데 나 조건 봤더니 cos b는 cos c예요. cos 값이 같다는 것은 삼각형에서는 어차피 0에서부터 180도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그 안에서는 cos은 1대 1함수란 말이지. 그래서 cos b와 cos c가 같다? 그냥 b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. 아 그렇구나. 아 이등변삼각형 나왔네. 와 개꿀이죠. 이등변삼각형 나오면 자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c입니다. 여기 이제 a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뭐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냥 자동으로 이등변삼각형 나오면은 문제에서 쓰든 안 쓰든 이거는 기본입니다.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반띵 해가지고 이제 똑같다. 자 이런 상황이야. 자 여기에서 sin a 대 sin b가 2 대 3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2k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쪽이 지금 3k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. 가 조건에서.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? 이등변삼각형이에요. 이 각이 지금 같기 때문에 자 중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도형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이 주어지게 되면은 코사인을 이제 아무데나 다 구할 수가 있잖아. 오케이. 코사인 법칙 벅벅 써보자.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. 왜?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2k인데 반띵 되면서 여기가 지금 k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k고 3k니까 높이는 2루트 2k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. 1대 2루트 2대 3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려서 코사인 법칙 써도 되지만 코사인 법칙은 안 써도 풀 수가 있게 됐군요.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돼?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2루트 2k 이렇게 되니까 2가 하나씩 지워지면서 2루트 2의 k의 제곱 이제 우리는 k의 제곱의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. 자 지금 이제 안 쓴 게 뭐겠어? 삼각형 ABC의 외접의 넓이가 9파이다. 여기에서 R이 3이다. 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2사인하고 요 대변 혹은 요 사인하고 요 대변 요렇게 마주보는 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. 자 뭔 소리냐고요? 사인 C분의 요 A, B 요 C 얘가 지금 이제 뭐라는 거야? 얘가 1대 2루트 2대 3이니까 사인 C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되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게 얘가 지금 3k 이렇게 되는데 얘는 2R이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공식이 아니라 3K는 이렇게 된 것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? 2R에 뭐 사인 C 혹은 사인 P다.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이제 K값 구해줄 수도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요 3K는 얘는 2 곱하기 3에 3분의 2 루트 2 자 요렇게 되네요.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면서 어 3을 어 맞죠? 그러면 얘는 4루트가 되고 따라서 K는 3분의 4루트 2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. 자 요거 제곱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. S는 2 루트 2에다가 제곱한 거 9분의 4 4 16의 2 이렇게 됐어. 와 끝났다. 9분의 32에다가 2 곱해서 64에 루트 2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2루트 2 1루트 2 1루트 2 1루트 2 1루트 2